야 어떻게, 페스타 준비는 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, 한일 난다 진짜 페스타 이제 골이네 진짜 난 일단 태형이랑 이제 팀을 짜서 이번엔 또 멋있는 하나 작업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태형의 지분이 엄청 듬뿍 들어가 아직 우리도 곡을 못 들어봐서 진짜 궁금하긴 해요 야 뭐하냐 야,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 난 이미 다 생각해놨어 나도 생각해놓은 거 있어 내가 기가 막힌 거 할 거야 이 형은 생각은 잘하잖아 난 이 수강을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로 난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난리 났어? 난 약간 흑발 제이홉의 약간 조금 리즈를 보고 싶어 제이홉 요새 난리 났지 요새 사람들이 제이홉만 보면 흑발 제이홉 희망을 외친다니까 그냥 제이홉 개명해라 제이홉으로 난 내가, 내가 문제인 거 같아요 근데 연습을 뭐 잘 안 됐어가지고 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구상부터 아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 누가 잘 될 거 같아 다들 준비 열심히 하고 사진 찍으러 가자 이번 페스타도 파이팅해서 멋있는 거 보여드리자고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준비 거의 다 됐지 그래 반응도, 반응도 좋을 거 같고 많이 좋아하실 거 같아 기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잘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사진 찍자 사진 봐 klar 봐 peque 8u Fahr 요새가 각 배같은 회주球 Paige 사뺐